중요한게 뭐였냐 하면 which do you prefer a or b 였습니다. do you prefer prefer 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do you prefer summer or winter 했을 때 여기에다가 yes no 라고 절대 대답하면 이상한거라 했습니다. 그런것도 주의해야 됐고 그 외에도 뭐 like를 써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를 쓸 수 있다 했어. which do you like better 뭐 summer or winter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그래서 쭉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추천 부탁하기에서 마찬가지 아까 prefer 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recommend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can you, could you, 자 you에게 부탁하는 건 4종 세트였죠.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recommend 이런거 쓸 수 있다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추천할 때가 좀 더 표현이 많았는데요. i would recommend this book. why don't you buy this book. how about this book. you should buy this book. 뭐 책을 추천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추천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쭉 살펴봤고 거기에 얘들이 이제 얘는 풀었는데 얘는 안 풀었는데 애플 해야 되겠죠. ok 그래서 a 하고 b 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a 가 뭐라고 그랬더니 그쵸.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 엄마를 위한 선물을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대답이 그랬더니 추천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쵸. oh it looks good. i'll take it. 그래서 could you recommend a gift for my mom은 뭐 이거 뭐 will you, would you, can you, could you 정도구요. how about this scarf. 대신 쓸 수 있는건 이 스카프 사는게 어떻겠니 why 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해볼까요. why don't you 했으니까 그렇죠. 동사를 써야될 차례죠. buy this scarf. why don't you buy. 그 다음에 여기 how about 뒤에도 how about buying 이 가능하죠. how about buying. why don't you buy. 그 다음에 why don't you buy this scarf가 되면 you should buy 되겠죠.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서 그냥 추천할 수 있습니다. buy this scarf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응용하면 너에게 이 스카프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i you to buy this scarf 이렇게 돼요. i recommend you to buy 하는 순간 5-3 a i recommend you to buy 너에게 사라고 추천한다. i recommend you to buy this scarf.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this scarf looks good. i'll take this scarf.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있는 커뮤니케이트가 할 차례입니다. 자 보니까 한 명의 이름은 제이든이라고 한 명은 미스 박이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b 하고 w의 대화하고 남자 아이와 성인 여성의 대화입니다. 관계가 무엇이며 어떤 데와 장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빈칸 채우고 첫 단계에 빈칸 채우면서 끊을게 하고 내용 파악하기죠. 제이든이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쵸.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동사는 뭐 여기서는 Have you been to?를 썼나요? Have you been to? 썼네요.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Miss Ba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뭐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 보이죠. 그렇죠? 어디 어딘가에 형광펜 칠할 것 같은 냄새가 막 나고요. 그랬더니 Miss Bak의 대답이?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yd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토크, 말하다라는 동사 참 많은데 토크는 전치사 무지하게 도와한다 그랬어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Jayden?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어딘가에 형광펜 칠할 게 보이죠. 일단 최소한 두 군데는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Jayden이 대답하기를 그렇죠. Yes, that's the one.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R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세네 군데 정도 형광펜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Miss Bak이 뭐라 그런다? My friends. I think so.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보입니다. 오케이. 2학년이니까 뭐 1학년이면 뭐 세 군데 정도 얘기할 건데, 두 군데 정도 보이고요. 그랬더니 Jayden이 뭐라 그런다? How was the food? 뭐 묻기? 평가 묻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막 하겠죠. 음식 어땠었어요? 이러고 있죠. How was the food? 지금 Chinese restaurant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물어볼 만 하죠. How was the food? 뭐 선택된 시제는 왜 이든지. 됐습니까? 당연히 이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Miss Bak이 대답하기를 오케이. It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t was great.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만 하죠. Fried vegetables 같은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Jayden이 뭐라 그런다? 이 과의 주요 표현이... 잠깐만. 이 과의 주요 표현 중에... 음... 일단 뭐... 이제 뭐 주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Jayden이 뭐라 그런다? 그쵸? 그치 레코멘 더 디쉬프로 빛어?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앰 고인데더 우리 lizば 어떻게 Denise sådan 하나je we wanted? 이 과의 주요 표현이 일단 최소 한 군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이렇게 보이네요. Due, 세 군데 정도 형 8 Monate métro. 그랬더니 미스 박이 레코멘드 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렇죠 레코멘드 바로 하지 않고 또 되물어보네요 Do we prefer? 이거야 주요표현 또 나오고 있죠 Do we prefer seafood or meat? 그랬더니 제이든의 대답은 I prefer seafood 저하고는 식성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그랬더니 미스 박이 그렇죠 then you should try their fried fish you will love it 자 그리고 대화가 내용 파악하기 좀 힘들게 구성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틀림없이 뭐가 나올 거냐면 대화를 읽고 대화 속의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문제 제이든은 고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해산물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미스 박은 누구랑 같이 갔다 그 다음에 미스 박은 누구랑 같이 갔었다고 제이든은 누구랑 같이 갈 예정이죠 그 다음에 미스 박은 뭐가 마음에 들었고 제이든은 뭐를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이걸 막 바꿔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대화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만나보겠습니다 당연히 have you been to에 대한 얘기 하겠죠 시제와 그 다음에 뭐 이게 여기에 to 말고 뭐 다른 전치사가 온다든지 여기에 been 말고 다른 g로 시작하는 동사가 왔을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들 여기 g로 시작하는 그 동사가 오면 이상한 표현이 되죠 됐습니까? 세 가지 얘기할 거고요 여기에 왜 to가 와야 되냐 여기에 have you g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 오면 이상한 표현이 되니까 우리말 해석은 새로 생긴 중국 식당에 가본 적 있냐고 묻고 있죠 가다가 그거니까 여기다 그걸 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걸 쓰면 이상한 표현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만한 건 the one on main street이겠죠 그 날개를 표시하면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on main stre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도 대문자 s도 대문자 이유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장로 처럼 쓰인 거예요 on 문장로 on 광화로 이런 것처럼 on main street 어떤 장소에 고유한 이름이고 한 군데밖에 존재하지 않죠 전 우주에 메인가에 있는 그 식당을 얘기하는 거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식당 얘기하는 거 맞아? 메인가에 새로 생긴 거 말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 전주사 빈칸이면 뭐 들어가야 되는지 챙기셔야 되겠고요 얘가 뭐 대신 왔느냐 됐습니까? 만약에 얘를 쓸 수 없다면 쓸데없이 많은 글자를 써야 되죠 이 자리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s that's the one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메인가에 생긴 거 그거 말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거기 얘기하는 거 맞아요 yes that's the on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right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 자리에 데이 자리에 데이 자리에 더 레스토란트가 있다면 그냥 더 레스토란트 귀찮으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데이가 아니고 잇이라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 대신에 잇이 오는 것은 이거와의 주요 문법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데이가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데이가 누구로 가르치는 건지 됐습니까?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그 다음에 여기 about 이 뭐 여러분 중학교 때 about 의 뜻에서는 두 가지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니까 그 중에서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여기 right 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right에 대해서 살펴볼 때 문법은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은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뒤에다가 덧붙인 의문문이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그거 참 예쁘지 안 그래? 이런 거 그거 참 예쁘지 라고만 그거 참 예쁘다 안 그래? 이런 거 그 영화 참 재밌다 안 그래? 그 영화 참 재미없다 안 그래?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웠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볼 겁니다 얘 대신에 뭐를 바꿔 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think so 가 보이는데 이 so를 지워버리고 뭔가를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right이라는 부가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I think so 라는 대답한 거예요 해석해 보면 그래요 거기 얘기하는 거 맞아요 한 다음에 걔들이 대략 한 2주 전 쯤에 문 열었잖아요 맞죠? 이랬어 그랬더니 내 생각엔 그런 거 같다 라는 얘기니까 내 생각엔 그런 거 같다는 얘기는 그들이 2주 전 쯤에 문을 열었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은 아 맞아 그 식당 한 2주 전 쯤에 문 열었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지우고 뭘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 went there last Friday with my friends 여기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무슨 시제가 선택됐고 과거 시제가 선택됐고 여기 잘 보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과거 시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죠 여기에 I have been there 하면 절대로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왜 I have been there 하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여기는 결국 과거 시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re 가 뭐 대신 왔죠 there 대신에 there 지우고 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요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with 가끔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이면 with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많이 나오는데 이제 2학년쯤 되면 잘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윗은 챙겨놓으면 좋겠죠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지난주 토요일날 다 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was the food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할 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뭐 물어보기다? 평가문기기 때문이죠 어땠어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면서 뭐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it이 뭐 this death로 바꿨을 수 있냐 this나 death로 뭐 문법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라고 묻는 건 얘가 인칭 대면산인지 가주원인지 비인칭주원인지 구분할 줄 아느냐 물어볼 예정인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ordered many different dishes we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order가 여기서는 뭐하다란 뜻으로 쓰였습니까? 주문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근데 전번에 order가 뭐하다란 뜻도 있다고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명령을 내리다란 뜻도 있다 했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주문했다겠죠 주문했다 many different dishes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그러니까 처음 생긴 어떤 식당에 가봤어 그렇죠? 처음 생겼으니까 내가 먹어본 적이 없을 거고 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요리가 맛있는지 궁금하죠 그렇죠? 이것저것 조금씩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봤더니 결과가 나올거죠 I really liked the fried vegetable 이거 지금 사실은 선호 말하기 맞죠 이거 그렇죠? 선호 말하기니까 됐습니까? 이거 L로 시작하는 얘 대신에 P로 시작하는 뭐를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선호 말하기 맞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미쓰박은 이거야 이거 됐습니까? 미쓰박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고 미쓰박이 추천하는 건 또 다른 거야 근데 프라이드가 들어가는 건 똑같죠 중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지하게 튀기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쵸? walk이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막 넣고 이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과에 주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됐습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could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a dish for m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추천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마 I'm going there for dinner tonight with my family 여기다가 어떤 접속사를 넣어도 아주 자연스럽죠 어떤 접속사를 넣을 수 있죠 넣으면 또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I'm going there 만 해석하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I'm going there 몇 학년 때 배운 시대다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배운 시제야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얘가 그 시제라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투나잇이 나오고 있어 그쵸 투나잇은 시간의 화사표 위에 점을 찍으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 대화의 상황상 미래죠 그러니까 얘는 그 시제가 아니고 다른 시제가 된거죠 1학년 때 배웠던 그 시제에서 아 이게 그건 줄만 주문일 때는 그것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을 위해서 with my family 이번엔 아까 전에는 with my friends였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스 박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셨던 뭐를 레코멘트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하고 뭘 또 되물어 봐요 그리고 이 과에 주요 표현이죠 선호묶기 Do you prefer seafood 여기에 Dan은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Dan을 써서 Dan을 쓸 수 없겠다 계속 O를 써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Prefer 대신에 L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써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알겠다 나중에 해도 되겠다 수업이 제일 중요하지 선생님 그래서 선호를 묻고 선호 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할거냐 하면 여기 뒤에다가 내가 해산물을 더 좋아한다 뒤에다가 고기 보다 라는 말을 뒤에 덧붙여 볼게요 나는 고기 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여기 고기 보다 라는 말 덧붙여 써보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Dan은 맨날 하던 그거 할거구요 그 다음에 You should try They're fried fish You'll love it 자 You should try 상대방에게 뭐하기 충고 제한 권장하는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쭉 머릿속에 줄줄이 사탕처럼 떠오르면 참 좋겠지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ave를 알맞은 형태로 여기에 have가 그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try 동사의 목적어가 되야되는건 동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죠 명사의 형태로 바꿔줘야되겠죠 그러면 얘 뜻이 둘중에 무슨 뜻이니까 얘는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야되겠죠 됐습니까 have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될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You will love them 이라고 안 했어 그쵸 You will love it 됐어 댐이라고 하면 안되죠 걔를 잡아왔으니까 그 녀석을 잡아와서 앞만 길어봤자 했으니까 You will love them 할 수가 없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돋보기 자 제일 먼저 그래서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미스바게트 뜻은 새로 생긴 중국식당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거죠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따질건 시제가 무슨 시젠데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진행이야 뭐야 이거 현재 완료죠 그럼 맨날 따지는게 뭐야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뭐다 경험이죠 그러면서 몇가지 비교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말한다 쳐 여러분들이 이 말한다 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어떤 장소가 있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장소는 구미겠죠 그쵸 여기에다 넣을만한건 뭐할까 이런거 해볼까 I have been to Japan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면 여기에 올만한 단어는 이번엔 구미죠 I have been in 구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쓸 단어는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쓸 표현은 당연히 몇인칭이 될 수 밖에 없다 됐다 됐다 뭐랄까 뭐랄까 뭐 이 사람이 약간 금발머리라 치자 됐습니까 해놓고 동격하자 해놓고 동격하자 She has gone to Spain her homel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 있냐 Have been to 그 다음 뭐 Have been in 그 다음에 has gone to 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I have been to Japan 은 나는 중 일본에 가본 경험이 있다 해서 Have been to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뭐다 경험적이었죠 이때 해석이 나는 중 일본에 가본적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고호동서를 써서는 안돼요 고호동서를 써버리면 이건 무슨 뜻이다 그녀는 그녀의 조국인 스페인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얘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중에 뭡니까 결과고 그럼 내가 결과적 용법을 설명할때면 좋아하는게 So She is In In Spain Now 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as gone to는 3인칭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1인칭하고 2인칭은 전화가 발명되기 전이라 치자 됐습니까 1인칭이랑 2인칭은 어디에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있을 수 밖에 없어 왜냐하면 1인칭은 여기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고 2인칭은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Have gone to나 Has gone to는 여기에 1인칭이나 2인칭이 전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었어 전화가 발명되고 나서야 전화해갖고 Have you gone to your homeland? 라고 물어볼 순 있겠지 Have you gone to your homeland? 나한테가 뭐라고 물어본거야 너 너네 나라로 돌아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고 지금 현재 여기에 없고 니네 나라에 있니? 라고 묻는게 되니까 됐습니까 전화 발명되기 전까지 2인칭이 안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Has gone to는 완료경험계속 결과 중에 결과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been to는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in 같은 경우에 얘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 가르쳐줬고 I have 똑같은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I have lived in Gumi 해도 된다 했죠 그래서 Have been in은 완료경험계속결과중에 계속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는 For 10 years Since I was born 이런 표현들을 넣을 수 있다고 했어 전부다 For 10 years Since I was born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됐습니까 10년 동안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얘는 계속조정법이라고요 가본적이니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사기꾼들 이제 학교에 사기꾼들이 준비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인을 넣어놓는다든지 다음 대화중 어색한거 골라라 속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고은을 쓴다든지 여기에 인을 쓴다든지 전부 다 안됩니다 가본적이니 라고 묻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선생님과 학생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른 어른 여성과 남자아이의 대화인데 어쨌든 감온적이냐고 묻고 있더니 이제 뭐 yes I have 뭐 여러분들이 중일 대화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yes I have been there 라든지 no I haven't been there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장소가 맞는지 뭐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또 쓰기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원으로 쓴 거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nese restaurant on main street 문장로처럼 고유명사를 했어 메인 가에 있는 그 중국식당 말하는 거 맞니 제이든 맞습니까 중국식당이 여기저기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 말하는 거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메인 가에 있는 여기서 전치사 어느 어느 도로에 어떤 길에 문장로에 이런 거 할 때 전치사 못 써야 된다는 거 챙기시라 on 아닙니다 on the street at 또 아니고 인도 아니고 on the street 그래서 일단 원 부터 처리하면 that is the restaurant that is the restaurant 전체적으로 그게 그 식당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얘들이 여기서 정보 파악하면 얘들이 중국식당에 대해서 중식집이 중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문장로에 있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문장로에 있는 어떤 중국식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오픈했었다 이 말인 거죠 언제 여기에 about의 뜻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뜻이다 around로 바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뭐뭐에 대하여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기 때문에 대략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대략 2주전에 그 사람들이 오픈했어 대략 2주전 쯤에 맞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저 앞에 뭐가 붙였냐면 new가 그래서 붙어 있는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ew가 2주전에 오픈했으니까 그쵸 new restaurant죠 new Chinese restaur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eat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법적인 거라 했어요 자 eat은 the Chinese restaurant 대신 왔죠 그러면 it이 오픈을 한거야 오픈을 당한거야 식당이 열었습니까 열렸습니까 열렸습니까 무슨 시제에 열렸어요 그쵸 여기에 오픈드라며 여기 디드 들어있잖아 그러면 the restaurant를 주거로 바꾸면 it the restaurant was opened about two weeks ago 뭐하냐 그 다음에 쓸데없어서 생략할 수 있는건 뭐 buy them 인거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했던거 문법 제목이 뭐예요 수동태죠 the restaurant was opened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는 그 식당 직원들인거죠 식당 주인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열었습니다 대략 일주중전에 됐습니까 근데 식당이 오픈을 오픈이 되어졌었습니다 it was opened 근데 지이컨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갑자기 해버릴거냐면 it opened 해도 돼요 사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선생님 짜증나요 자 얘가 open이라는 녀석이 물론 형용사 뜻은 얘기 안합니다 지금은 형용사로서는 열린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뜻으로만 얘기하는 지금 설명할 건데요 얘가 무슨 뜻도 있고 열다란 뜻도 있고 열리다란 뜻도 있기 때문이야 얘가 지금 누구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 얘가 hurt 같고 change 같다란 얘기입니다 얘들이 그리고 정상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hurt 가 아프게 하다도 hurt 고 아파하다도 hurt 야 change 가 변화되다도 change 고 변화식 무엇무엇을 변화시키다도 change 야 오픈도 그래요 그래서 it opened 라고 해도 됩니다 또 레스토란트가 열렸었다 또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뜻으로만 만약에 오픈이 이 뜻밖에 없으면 이 표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식당이 열었어요 여는 걸 당했어요 따져야 되는 거죠 이 때는 됐습니까 수동태 어차피 이거야 주경법이니까 한번 식당이 주어로 바뀌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bout은 아까 얘기했죠 대략 약 이란 뜻일 때 그때 around로 바꿔 쓸 수 있다 around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뭐뭐 주변에 둘레 라는 뜻으로 around me 내 주변에 이런 뜻으로 around the school 이렇게 쓰는 거 제일 먼저 만났고 그 외에 얘하고 똑같은 대략 정확하지 않은 이것쯤 되는 이런 식으로 대략의 뜻으로 대략 2주 전쯤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write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문법 제목은 부가회문문이라 했습니다 자 부가회문문 오케이 너 나 좋아하잖아 우리말로 안그래 이러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또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 돈츄 돈츄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예를 보고 부가회문문이라고 부가회문문은 어떨 때 쓴다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뭐 받고 싶을 때 확인 받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있겠죠 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 뭡니까 일반 동사 쓴 경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이거 쓰겠죠 그녀 예쁘잖아 한 다음에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도 동의하는지 묻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다 이번에는 이준씨 하겠죠 됐습니까 이준씨 뒤에 생략된 말은 이준씨 프리디겠죠 안 예쁘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부가회문문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 나 안좋아하잖아 로 바꿨어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나 좋아하냐 로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 방금 뭐 얘기했냐 하나만 더 해놓고 하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 아이들과 너는 그걸 할 수 있잖아 그 아이들과 너는 그걸 할 수 있잖아 그 아이들과 너는 그걸 할 수 있잖아 해놓고 뒤에 붙일 말은 간만 길어봤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과 그는 할 수 없잖아 였다 치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캔데이 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니들이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 부가입은 배웠어 학교에서 그리고 그때 배웠던 시제는 뭐까지밖에 없냐면 이런 시제밖에 없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중2 1학기 때 무슨 시제를 배웠죠 그래서 Your father has been to China 너희 아버지는 중국에 가보신 적이 있잖아 해놓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냐고 확인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하겠다 hasn't 하고 자 부가의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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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낫을 넣어야 되고 반드시 축약을 해야 돼 왜냐하면 부가의문문은 뒤에 갖다 붙이는 거라며 그러면 미덕이 부가의문문으로서 갖춰야 할 미덕은 최대한 길이가 짧아야 되겠지 Is not she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요청 isn't she?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Jane is pretty 였다 치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she가 돼야 돼 isn't Jane 하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주어를 안 만기려봤자 해서 갖다 놔야 돼 자 부가의문문에 미덕이 뭐라고요? 최대한 짧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Your father has been to China Hasn't your father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Hasn't he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Hasn't he 반드시 줄여야 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할 만한 말을 할 거야 됐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한테 확인하고 싶어 그럼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자 비기종사 썼죠 나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한에서는 이걸 해야 될 거야 근데 이걸 못 써 왜 못 쓸까요? 이거 지금 틀린 문장이야 왜 틀린 문장입니까? 내가 아까 전에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된다고 그랬어 맞습니까? 그런데 앱낫을 축약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앱문트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야 되느냐 신기하게 이 자리에 뭘 쓰냐 이걸 씁니다 알겠습니까? 부가 의문에 대해서 원래는 좀 길게 널 매겨야 되는데 그랬습니까? 일단 지금 급하니까 이건 지금 시험문제 aren't I? 하는 거 이런 건 다 I'm handsome, aren't I? 내가 잘생겼잖아 안 그래? 그랬습니까? 근데 앱낫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aren't I를 쓸 수밖에 없어 isn't I는 이상하니까 aren't I? aren't I? like? 발음은 괜찮네 그래서 얘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지금 아 그럼 이렇게 실컷 해 놓고 이거 대신에 you don't like가 없어졌네 you don't like me do you 해도 되지만 right? 해도 된단 말이야 이거 전부 다 she is free right? 나면 전부 다 right이 된단 말이야 부가위문문은 아이고 복잡하다 그럼 그냥 right?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did가 딱 보이죠 숨어있는거 그럼 여기에다 right 대신 쓸 수 있는건 뭐다 didn't they? 를 쓸 수는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didn't they open two weeks ago 이 말이죠 열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자 이거 해석하면 난 그렇게 생각한다죠 난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을 그렇게를 지워내면 나는 라는 는 것을 생각한다죠 그러니까 so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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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싶다면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됐습니까? so 대신 쓸 수 있는건 뭐냐 여기다 that만 붙여서 think 목적으로 쓰면 된단 말이죠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부가위문문으로 물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준건 아니냐면 yes they did 라고는 안 했어 yes they did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yes they did 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쓸 만한 대답인거죠 그렇죠? yes they did 를 쓰지 않고 I think so를 쓴 이유는 아마 그런것 같아 정도의 느낌으로 대답을 한거에요 됐습니까? 그럼 맞는거 같다 나도 그들이 대략 2주전쯤에 문 연거 같네 그래서 I think so를 쓴거구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 have been there 를 쓸 수도 있을거야 근데 I have been there 하면 나는 가본적이 있다 라는 뜻일거구요 아 일단 대어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겠네 I went to to the restaurant 대신 맞죠 아니 to the restaurant 어? I went to the restaurant 나는 그 식당에 갔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그러면 I have been to the restaurant 를 못쓰는 이유는 여기 뭐가 보이냐 Last Friday가 보이고 있고 Last Friday의 뜻은 뭐고 지난주 토요일에 고 여섯가지 질문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시 어떤 시점에 점을 찍고 현재까지 끌고 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선택되는 시제가 무슨 시제여야 된다 과거 시제여야 되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 have been there last Friday 하는 순간 틀린다구요 됐습니까 얘가 얘가 없이 그냥 내가 친구들과 가본적 있어 했으면 I have been there with my friends 했어도 됐어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전달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가본 시점을 얘기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I have been there 가 선택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나는 지난주 금요일날 갔었다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내용 파악을 했죠 미스박은 언제 누구랑 갔었다 지난주 금요일날 친구들과 갔습니다 가족과 관계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was the food 음식 어땠었냐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더 푸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인칭 대명사라고 불리는 녀석이지 아무 뜻없는 비인칭 주어나 가족어가 아니고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으로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죠 that was great 그거 아주 훌륭했었어 인칭 대명사 비인칭 주어 it is sunny 같은 녀석도 아니고 it is easy to go there 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됐이 된다 뭔가를 앞에 등장했던 걸 다시 잡아 인칭 대명사라고 그때는 this not 느낌에 따라서 this not 덱 같은 걸로 it을 변환할 수가 있지만 비인칭 주어나 인칭 뭐야 가주어 같은 경우에는 육박평나라는 얘기했죠 자 그래서 great의 뜻이 훌륭한 이라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형용사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땠었니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was the food 누가 뭐 물어보는 거니까 평가 물어보는 거니까 평가 묻는 다양한 프로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죠 자 그래서 how was the food 음식 없었었니 인데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너는 당신은 그 음식에 대해 우리말로 쓰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게 얘를 쳐다보고 절대로 how를 쓰면 안됩니다 오케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이러냐 그러면 왜 왜 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왜 how do you think about the food 아닙니까 어떻게는 how 아닙니까 자 얘는 one을 쓸 수 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훌륭했었다 라고 하나 치자 그쵸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다 이거죠 그쵸 이거 뭐하는 대시입니까 겉만 드는 대시죠 완벽한 문장을 그쵸 그것이 훌륭했었다라는 것 이 말이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밖에 없다 맛이 될 수 밖에 없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How do you think about the food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뭐 묻기 의견 묻기입니다 자 평가 묻기 지금 How was the food 첫 번째 방법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ood 두 번째 방법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 자 선생님이 배신 때립니다 평가 물어볼 때 시제는 뭐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요 이것도 평가 묻는 겁니다 시제는 디드가 낫겠다 그때 당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How did you like the food 이것도 평가 묻는 겁니다 자 How did you like the food 왜 평가 묻기가 되는지 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 생각해보자 자 이거 해석은 얼마나 당신은 그 음식을 마음에 들어 했었나요 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u는 i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did가 like 속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like 더 푸드 또 쓰기 귀찮으니까 있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very much 그렇죠 얼마나 좋아했다고 엄청 많이 좋아했대 그렇죠 그러면 i liked it very much 내가 그게 엄청 마음에 들었었단 얘기는 그 음식에 대한 평가가 굿이야 배드야 굿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이것도 뭐 묻기다 평가 묻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바꿔 쓸 수 있는 평가문기 how was it 어땠어요 그거 what do you think about 또는 what did you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로 해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what을 써야 된다고 주의사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어 매우 많이 마음에 들었어 very much a lot i liked it a lot i liked it very much 이렇게 대답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i didn't like it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 오케이 나 너한테 절 받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거든요 너 자꾸 내 대사 지내지 마라 어 어 네가 그런다고 내가 죽을 거 같아 죽어라 죽어라 이러면서 막 계속 절하고 있죠 음식이나 좀 차려놓고 하는지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기했고 여기에서 위는 미스 박 앤 헐 패밀리야 헐 프렌즈야 그쵸 미스 박 앤 헐 프렌즈 오로드 매니 디퍼런 디쉬스 됐습니까 위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해 시구요 i really liked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니까 i 어 이거 난 정말로 튀긴 야채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i really preferred 써도 되겠죠 i really preferred 더 프라이드 배트벌스 난 정말 좋아했었다 like 대신에 preferred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야 유진아 유진씨 너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 모습 같애 그쵸 대학교 1학년 때 술먹느라 그랬나 내가 맨날 과제에서 내래 맨날 과제에서 내라고 그래갖고 맨날 새벽 4시까지 숙제하고 그렇게 왜 했나 모르겠어 쓸데없이 뭐 어쨌든 어쨌든 어제도 과제 했어 새벽 4시까지 화이팅 시험은 쳐야지 자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라 했습니다 미스박이 다양한 음식을 시켰는데 마음에 들었던 건 튀긴 생선입니다 아니 튀긴 생선이란다 튀긴 채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길 건너편에 가면 빨 먹여도 있죠 그렇습니까 빨품가 뭔가 빨간 포장마차 고추튀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과의 주요 표현 could you recommend a dish for me 저를 위한 음식을 한 가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은 나이가 많잖아 어디갔어 이 사람 보고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잖아 can you 를 쓰면 약간 버릇없어 보입니다 would you 나 could you 를 쓰는 게 공손한 polite 한 표현이 된다 그래서 could you 가 맞겠고요 여기에 놓을만한 건 딱 좋은 건 because죠 그렇습니까 저를 위한 메뉴 하나 뭐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해놓고 제가 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녁 먹으러 가족과 함께 오늘 밤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추천해 주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추천을 부탁하는 이유인 거죠 추천을 왜 부탁합니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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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누구랑 가족과 함께 뭐 먹으러 저녁 먹으러 그 식당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했습니다 I am going there 까지만 해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일 때 배운 걸로는 나는 거기에 가는 중이다 라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 시제죠 하지만 여기에 보다시피 when에 대한 대답이 tonight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뭐 되어 있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well planned future 라고 했어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와 같이 생긴 진행형으로도 미래 시제가 표현 가능하고 그렇다면 뭔가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I am going to go there 가 생략된거죠 됐습니까 쓸데없이 길게 I am going to go there 할 필요가 없었다 계획된 planned future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어는 계속해서 to the restaurant 대신 왔습니다 I am going to I am going to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why 에 대한 대답이죠 왜 for dinner 저녁 먹으려고 전치사 for 뭐 무슨 식사로 써 할 때 식사 앞에 저지사 for singing 많이 봤죠 for lunch for breakfast for dinner 가족과 함께 간다고 내용 파악해두라 했습니다 제이드는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한 명은 이미 갔다 왔고 한 명은 갈 예정인데 미스 박은 이미 가봤는데 언제 갔다 지난주 금요일날 누구랑 갔다 친구랑 갔는데 뭐 먹었다 여러 가지 먹었어 근데 그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튀긴 채소가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추천해달라 그러는데 선호 묻기 하고 있죠 해산물이나 아니면 육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sea food or meat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sea food or meat 됐습니까 I prefer sea food to meat then meat 를 안 쓴다 했습니다 나는 고기보다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prefer a to b 하면 a 를 b 보다 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I prefer sea food to meat then 그 때입니까 그런 다음입니까 그렇다면 입니까 그렇다면 이죠 그렇다면 얘는 짧게는 if so 길게 하면 if you prefer sea food 겠죠 만약 네가 해산물을 더 전화한다면 you should try I recommend you to try 됐습니까 추천하고 있죠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trying their fried fish 됐습니까 how about 썼을 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했죠 how about trying then how about trying their fried fish why don't you try their fried fish 오른표죠 I recommend you to try their fried fish 마침표죠 ok 그 다음에 have 지금 try가 노력하다 노력해야만 한답니까 시험 삼아 먹어봐야만 된답니까 try 지금 you should try 해서 이 try의 뜻은 시도해 봐야 된다죠 그렇다면 여기에 have의 형태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you should try having their fried fish 튀긴 생성을 먹어봐야 하는데 you will love fried fish 이 잡아왔죠 fried fish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푸드니까 푸드라는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일반적으로 취급하죠 물론 가끔씩 보면 복수형이나 단수형으로 어를 붙이기도 하긴 하지만 푸드는 셀 수 없으니까 뭐 취급할 수 밖에 없다? 단수 취급할 수 밖에 없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어이 아저씨 입 돌아간다니까 여기서 사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제이든이 먼저 물어봅니다 경험을 묻고 있어 뭐 해본 적 가본 적 Have you ever been to? 됐습니까 Have you been to the new Chinese restaurant 뭐 Japanese도 아니고요 Korean도 아니고요 Italian도 아니야 중국 음식점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yes no 하면 될걸 쓸데없이 대화를 길게 이어가는 건 아니고 좀 재밌게 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건 Are you talking about th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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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ne인데 on main street 됐습니까 그래서 네인가에 있는 그 식당 얘기하는 건 맞아요 yes that's the one 한 다음에 오픈한 지 얼마밖에 안 된 것 같으니까 2주 밖에 안 된 것 같으니까 여기에 new가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리고 네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맞는지 자신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팩트가 진짜 팩트인지 확인하려고 덧붙여 놨어 Didn't they 맞습니까 right 맞나요 그랬더니 yes 또 아니야 참 대답이 되게 진중한 것 같애 됐습니까 여기 그냥 yes 하면 될걸 됐습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 음 그런 것 같애 됐습니까 I think that they opened it about 2X ago 한 다음에 이제 확실한 얘기 드디어 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누구랑 갔다 친구랑 갔다 언제 갔다 금요일에 갔다 지난주 금요일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I have been there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 쿡이니까 여기도 쿡이라지 이렇게 생긴 거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재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본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을 먹어 봤겠지 그쵸 음식평가 묻고 있어 제이든이 그랬더니 이번에 좀 시원시원하게 대답한다 됐습니까 훌륭했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봤는데 다양한 걸 시켜봤대 근데 자기가 자 빼먹을 수가 없잖아 선어 표현하기 나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좀 뭐 I really like the fried vegetables 할 수도 있고 뭐 I liked the fried vegetables the mos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장 마음에 들었어 뭐 진짜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 과에서 중요한 표현 추천 요청하고 있죠 This is for me 나를 위한 음식 하나만 Could you recommend Can you 안 쓴 이유는 윗사람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약간 공손한 표현 하려고 Can you 말고 Could you Would you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왜 추천을 부탁하는지 하고 있어 갈 예정이래 모든 계획 다 끝나서 그래서 가는 중이다 처럼 보이게 해 놨어 거기에 갈 예정이다 됐습니까 왜 갈 예정이다 를 붙였어 왜 왜 저녁 먹으러 간대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가족과 함께 언제 왜 가는데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언제 가는데 오늘 밤에 갈 거예요 어떻게 가는데 가족과 함께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또 시원시원하게 대답 안 하고 또 선어묶기 또 나옵니다 해산물 좋아하냐 육류 좋아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걸 더 좋아한답니다 그랬더니 아 네가 만약에 해산물이 더 좋다면 늘 짧게 해 놨어 그 다음에 먹어봐야만 한다 튀긴 생선을 엄청 좋아할 거야 자 순서대로 쭉 어떤 지도처럼 그려졌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맞나 봅시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은 미스 박이에요 아니면 제이든이에요 제이든이 가본 적 있냐고 묻고 있죠 그쵸 새로 생긴 이란 말을 잘 먹었어 중국음식점에 됐습니까 그래서 가본 적 있나요 더 레스토란트 미스 박 됐습니까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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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있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 맞냐 제이든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넌 얘기하는 중이니 세이든 저희 there 그 하나 레스토란트. 레스토란트 아우 길어. The one on Main Street.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맞다 그러죠. 됐습니까? 맞다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왜 new라는 걸 물어봐 new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나오죠. 걔들이 오픈했대. 언제? 대략 2주 전에. 그리고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지 상대방한테 다시 한번 또 묻죠. 짧게 붙여가지고. 됐습니까? ok. that's the one. 됐습니까? 그래서 yes. that's the one. 그 식당 맞아요. 한 다음에 걔들이 열었대. they가 들어가는 형태도 그들이 했으니까 식당 사람들이 했으니까 they opened. when? about two weeks ago about two weeks ago about two weeks ago 내 말이 맞죠? right? didn't they? 됐습니까? 안 그랬나요? 그랬더니 yes no가 아니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러죠. 그쵸? 맞는 것 같은데 했고 이제 어느 식당 얘기하는지 다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뭐 얘기한다? 난 거기에 갔대요. 어떻게 언제 갔대요. 불금에 갔대요. 지난주. 됐습니까? 어떻게 갔대요. 친구들과 함께 갔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제 조심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맞는 것 같아. I think that they opened I think that they opened about two weeks ago 서비스 박은 I went to the restaurant last Friday with my friends 됐습니까? 식당에 가봤대 제이든이 물음표로 뭐 묻겠어 음식이 어땠는지 평가 묻겠죠 됐습니까? 뭐 짧은 걸로 했어요 쉬운 거 음식 어땠었어요?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How wa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 식당 음식 어땠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번엔 드디어 시원하게 얘기해 근데 좋대 훌륭했대 그 다음에 위 로 시작하는 말이 나와 우리가 뭐 했겠지 주문했겠지 뭐 주문했겠어 새로 생겼으니까 궁금하니까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시켜봤겠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가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얘기해요 난 진짜 좋아 마음에 들었었어 뭐가 마음에 들었더라 튀긴 생선인가 튀긴 채소인가 튀긴 채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과거죠 The food was great 디시는 푸드일 땐 못 세지만 디스일 땐 셀 수 있죠 Many books 오듯이 Many dishes 와야죠 그 다음에 진짜로 정말로 시제는 과거죠 I really liked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뭘 붙여야죠 그러니까 The fried vegetables 됐습니까? I really liked I really preferred 됐습니까? 선호 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게 마음에 들었대 그럼 이제 이거와의 주요 표현을 제이든이 할 차례죠 공손하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뭐 해줄 수 있나요? 추천해줄 수 있나요? 무엇을 한 가지 음식 메뉴를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해놓고 비커즈는 없지만 비커즈는 얼마나 하죠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걸 얘기합니다 갈 계획이래 그렇죠? 왜 간대요? 왜 간대요? 저녁 먹으러 간대요 언제 간대요? 오늘 밤에 간대죠 어떻게 간대입니까? 가족과 함께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과의 주요 표현 공손하게 what? 어 한 접시 음식 어 디씨 뒤에서 꾸며야죠 어 디씨 for me could you recommend 디씨 for me? because where 대언은 투가 필요없어 고 대언이니까 I'm going there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to the restaurant why for dinner 저녁 먹으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냥 나는 뭘 추천하면 하면 될걸 또 이 과의 주요 표현 뭐 묻기 선호 묻기 해산물 좋아하냐 육류 좋아하냐 그래서 그래서 Do you prefer seafood or meat? 내가 만약에 meat라고 얘기했으면 뭐 뭐 탕수육 뭐 이런거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호 물었으니까 선호를 답합니다 생략된 말 넣어서 해볼까요? I prefer seafood to meat I prefer seafood to mea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렇다면 나는 뭐를 아 너는 뭐를 해야만 한다 이랬네 너 먹어봐야만 한다 그쵸? 그들의 튀긴 고기를 이러면 안되겠죠 튀긴 생선을 너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라고 미대시제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Then 너는 먹어봐야만 한다 Try Having Their Fish You will You will love it 됐습니까? You will really like it 됐습니까? 엄청 좋아하게 될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제 대화파트 거의 끝났어요 됐습니까? 프로그레스 체크에서는 Listen&Speak 1과 2에 있던걸 살짝살짝 바꾼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빈칸 처리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자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걸이 뭐라 그러네요 뭐라 그래요?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그랬더니 보이가 됐습니까? 이것만의 주요 표현이 나왔죠 선어묶기 Do you prefer dogs or cats? 그랬더니 They are so cute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그런다 Great I can give you one 오케이 대단하네요 됐습니까? I have seven cats at home 그랬더니 Thank you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예상한 곳이 맞는지 봅시다 됐습니까? 자 일단 얘는 통체로 알아둬 통체로 알아둬야 될 표현이죠 됐습니까? 뭐 of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inking of 대신에 한 단어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etting 1번이냐 2번이냐 잘 알고 있는 거죠 현대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는중인지 는것인지 그 다음에 선어묶기니까 Which do you prefer dogs or cats? 됐습니까? Do you like 해도 되고 Do you like dogs or cats?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Do you prefer 써도 되고요 그래서 I prefer cats 뭐 대이에 대한 얘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y are so cute 앞에 뭐를 넣어도 깔끔해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에 I prefer cats they are so cute 를 하고 싶은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 cats are so cute 를 먼저 하고 싶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cats are so cute 가 뒤에 가 있죠 근데 catch are so cute 를 먼저 말한 다음에 I prefer catch 를 한다면 그때 I 앞에는 어떤 접속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I prefer catch 한 다음에 접속사 뭐가 어울리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서 catch are so cute 한 다음에 I prefer catch 라면 그때는 I 앞에 어떤 접속사를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Great 잘 됐구나 이거 뭐 T로 시작하는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한 적 있죠 그쵸? 뭐 이거 말고도 원더풀 팬테스틱 이런 것도 되지만 T로 시작하는 건 그거 됐습니까? 잘 됐구나 I can give you one 오케이 그래서 one에 대한 얘기는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엿다 갔다 놓고 싶대요 I can give one 하고 싶대요 그러면 뭐 you에 대한 you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알죠 I have seven cats at home Seve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로는 집에 고양이 몇 마리 있냐라고 묻는데 거기에 일곱 마리 있다 라고 대답하는게 되는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땡큐 뒤에 이게 고맙다고 했는데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땡큐라고 했더니 남자아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W로 시작하는 Y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M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저래 한 번 한 적 있죠? 뭐? 놀라지도 않아 그쵸? 그쵸? 그니까 이게 뭐 보면은 이제 지난 시간 지난 수업 시간에 이랬어 삐뚤 삐뚤 이랬어 그쵸? 이번 시간에 어떤지 알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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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난 시간 그래프고 왜 이번 시간 그래프야 그쵸? 그럼 선으로 끈건 뭘 표현하고 있는거지? 어? 선으로 끈건 네가 수업을 듣고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거지 그치? 그치? 그럼 이게 지난 시간이고 이번 시간이면 이 선의 길이가 짧아졌지 그치? 그쵸? 그럼 비교급으로 표현해보세요 그쵸? 요거 비교급으로 표현해보세요 아니 ok I'm more tired than the last class 하면 되겠죠? 그쵸? 틀렸죠? 내가 방금 한 I am more tired than last class 는 왜 틀렸을까요? I am more tired than the last class 난 지난 시간보다 더 피곤하다 왜 틀렸죠 그렇죠 사람과 수업을 대답하니까 틀렸죠 똑똑은 한데 수업을 안 듣는 게 문제네요 됐습니까 아 그럼 이럴 수도 있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Your class is more boring than the last class 이건 되겠네 그치 Your class is more boring 이 수업이 어떻다 더 지루하다 이건 비교 대상이 같으니까 되잖아 맞죠 오케이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사과할게 됐습니까 보면 옛날 훈장선생님이다 훈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자기 막 뭐야 이거 막 바지 막 걷어 올려갖고 자기 막 회초리 막 때리고 종아리 막 때리고 네가 잘못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 가르친 거다 자기 막 종아리 회초리 막 때리고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학생이 어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울면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하고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갖고 열심히 공부한다 뭐 이런 스토리는 여기는 안 생기겠죠 계속 피곤할 거니까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I'm thinking of getting a pet의 뜻은 나는 애완동물을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of 대신 쓸 수 있는 건 I'm thinking about 된다고 얘기했고요 I'm thinking about getting a pet 그 다음에 thinking of나 thinking about 대신 쓸 수 있는 C로 시작하면 뭐 가르쳐 준 것 같은데 I'm considering getting a pet 되겠죠 I'm considering getting a pet What are you considering? 무엇을 고려 중이니? Getting a pet, huh? 그래서 얘는 동명사죠 는 중이니 아니고 는 것이죠 애완동물 뭐 이병 뭐 데리고 오는 겟 하는 얻는 뭐 하여튼 가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I'm thinking of getting a pet 나는 애완동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야 I'm thinking about getting a pet 그래서 애가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것이니까 to ge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만 가능하지 투구장사 안 된다 했고요 consider는 누구처럼 what처럼 like처럼 enjoy처럼 try처럼 enjoy처럼 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I'm considering 해도 getting a pet이죠 오케이 선호 묻기 Which do we prefer dogs to catch? 그랬더니 자 지금 되어 있는 대로 I prefer catch 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because죠 그래서 내가 고양이들을 더 좋아한다 했고 because they are so cute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원인이죠 고양이들이 귀여운 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나는 고양이들을 더 좋아한다고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순서를 바꿔서 cats are so cute 했으면 I prefer catch 앞에 뭐가 붙겠다 so가 붙겠죠 그렇습니까? cats are so cute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기 딱 좋네 아 그렇죠 이거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네 이거 지금 두 문장으로 돼 있죠 지금 두 문장 돼 있잖아 그쵸? 그럼 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매우 귀엽다 그래서 나는 고양이들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한 문장 되겠네 그렇죠? 마음속에 떠올랐습니까? 배웠던 거? 네 고양이들이 매우 귀여워요 cats are so cute 그래서 that I prefer cats 또 쓰기 귀찮은데 됐습니까? 이렇게 한 문장도 되겠죠 됐습니까? that 뒤에 뭐가 온다고요? 결과 무슨 구문? so that 구문이죠 됐습니까? catch are so cute that I prefer ca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됐구나 마침 잘 됐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뭐 뭐라고 했다? terrific 이라 했죠 여기 쓰기 좁네 terrible은 반대되는 뜻이였죠 terrific 잘됐구나 자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I can give one to you로 바뀌고 4였는데 3으로 바꾸고 있죠 4형식이 3형식 I can give one to you 그리고 one은 더캐시아 I can give one to you I can give you a cat I can give you a cat I can give you 더캐시아 그쵸? a cat이니까 it이 아니고 원이란 말이야 더캐시라면 it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can give you 반드시 어가 있는 캐시라고요 I can give you a cat 어떤 특정 고양이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무 고양이 한 마리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 고양이 한 마리 주겠단 말이죠 자기 집에 있는 몇 마리 중에서 일곱 마리 중에서 지금 어떤 특정 고양이를 특정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 can give it to you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I can give you one, I can give one to you, a cat to you, I can give you a c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개수 묻는 표현이니까 몇 마리의 고양이를 how many cats를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t home?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how many cats do you have at home? 했더니 I have seven cats 일곱 마리 갖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맙다고 했는데 고마워 하는 이유 표시할 때 전시사 못 쓰더라 땡큐 땡큐 뭐 그렇죠 for 주다 땜에 고마워요 주는 것 땜에 고마워요 그러니까 땡큐 for giving me one 됐습니까? 땡큐 for giving me one 땡큐 for giving me a cat 그리고 예이키빈 계속해서 동명 사주고 땡큐 for it 그것때매고 그랬더니 boy가 you're welcome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말 안 해도 돼 라는 뜻으로 땡큐에 대한 데다 don't mention it 있었습니다 don't mention it 오히려 내가 기쁜 일이야 my pleasure 이런 게 있다 했죠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my pleasure that's noth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oman과 man의 아참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자 여자애는 뭘 드릴까 말까 고민 중 애완동물을 드릴까 말까 I'm thinking about getting a pet 됐습니까? 그럼 pet은 종류가 많죠 그쵸? 뭐 걔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많으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애완동물 중에 요즘 애완동물이 안 그러죠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뭐 어쨌든 대표적인 반려동물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더 좋아하냐 아니면 고양이를 더 좋아하냐 했더니 뭘 더 좋아한다 했고 고양이를 더 좋아한다 했고 왜 귀여워서 됐습니까 걔는 안 귀여운 거야 걔도 귀여운데 어쨌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이거는 뭐야 사실이야 의견이야 당연히 의견이죠 됐습니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학년이 오파될수록 의견이죠 됐습니까 I think that they are so cute 그쵸? 그쵸? I think that 뭐할 때 뭐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at do you think abou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you think about? 뭐 물어보기 의견 물어보는 거잖아요 I think that they are so cute I think that they are so cute 아우 마침 잘됐네 내가 네한테 한 마리 줄 수 있는데 왜 Because I have seven cats at home 집에 일곱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맞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건 걸이더라 보이더라 걸이죠 뭘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중이죠 애완동물 데리고 올까 말까 고민중이야 그래서 뭐라그런다 I'm thinking of D로 시작하는 단어에 ing 붙였죠 이렇게 하는 거 getting of pet I'm thinking of getting of pet 그랬더니 이과의 주요표현 뭐 물어보기 선어 묶기가 나오죠 고양이 좋아하냐 개 좋아하냐 개가 더 좋아 Do you? Dogs or cats You prefer dogs or cats 했더니 나는 고양이가 더 좋다 왜냐하면 개들이 매우 귀여우니까 됐습니까? 난 고양이가 더 좋아 I prefer cats to dogs They are So cute Really cute 그랬더니 아이고 맞춤 잘됐네 내가 니한테 한 마리 해줄 수 있는데 왜 우리집에 일곱 마리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맞춤 잘됐구나 Great traffic 사형식으로 표현합니다 I can give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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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because 나 갖고 있대 How many cats? Where? At home At home I can give you 7 cats At home I can give whom What the hell I can give whom What the hell What the hell? Get what the hell You can give whom Like the hell and move on I can give you I can give you What the hell? How many cats Thank you 됐습니까 그래서 선호 묻고 답하기 하나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추천 요청하고 추천해 주는거 나옵니다 자 다큰 여성과 다큰 남성의 대화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둘은 처음 만난 사이니까 서로 만났을 때 how are you 라고 인사한다 how do you do 라고 인사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how do you do 라고 인사할 사이니까 그래서 여자가 얘기합니다 빈칸 채우기 그래서 뭐래요 여기까지 말하는 순간 여기 장소가 어디고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 쭉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could you recommend one 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것을 원하는게 아니고 아무거나 하나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가 사용된 거구요 그랬더니 선호 묻고 있죠 됐습니까 이것도 선호 묻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뭐라 그래요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favorite colors 해야죠 당연히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my favorite color 라고 하면 안되죠 영어는 미친놈들이죠 이거 무지하게 따지죠 미친놈들 같지 않나요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했더니 남자가 it's on sale now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고 거기에다가 얹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런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여자의 반응은 good thank you i'll take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얘는 여기에 마침표냐 심표냐 아니면 물음표냐에 따라서 뭔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하고 계실 거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깄네 입니까 어딨지 입니까 알죠 됐습니까 i'm looking for a skirt 자 룩이 들어가는 숙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뭐를 쳐다보다 할 때 룩 뭐죠 그 다음에 어딨지 할 때 룩 뭐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돌봐주는 것도 룩 뭐가 있었죠 이것들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보다 라는 표현도 룩 뭐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it이 오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can you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could you 하고 있죠 can you recommend one 하면 좀 좀 안좋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게 어색해합니다 원어민들끼리 could you would you 해야 되겠죠 선호 묻고 있습니다 what color do you like 그랬더니 blue and pink 가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얘 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걸 보고 뭐의 땡땡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들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권유하고 있죠 그쵸 그니까 권유하는 다른 표현들 앞에서도 만나봤어요 뭐 you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동서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y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s on sale now on sale 같은건 아까 전에 메인가에 있는 할 때 on main street 하듯 하듯이 할인 중인 할 때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뭐 다 외웠죠 이 자리에 full sale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하겠죠 장소가 어딘데 여기다 full sale 하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쵸 full sale은 뭐였고 on sale은 뭐였다 그 땡큐 알테이킷 그래서 뭔가를 추천했고요 추천하면서 그것이 좋은 이유를 하나 덧붙였고요 거기에서 당연히 어이구 이렇게까지 해 아이고 땡 잡았네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죠 추천해서 고맙고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cuse me 는 무슨 뜻이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라이서 그렇습니까 excuse me 뭐라고요 라이서 절대로 물음표 있으면 안 돼요 쉼표나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해야죠 뭐라고요 나는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진 않겠죠 절대로 물음표 있으면 안 된다 자 찾다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아직 못 찾은 건 look for죠 그렇죠 쳐다보다는 look at 인거 알죠 look at me 돌보다는 뭐였더라 look after 였죠 됐습니까 돌봐주다 take care of care for 기억나십니까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3종 세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ook up 은 뭐 아직 안해도 되겠다 뭐 사전 찾아보다는 look up 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 look for 전치사 4 비어 있어도 I am looking at a squat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게 되죠 난 지마를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엉뚱한 전치사 안 들어가 있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 you recommend 더 스커트야 could you recommend a squat야 그렇죠 뭔가 아무거나 상관 없으니까 저중에 한게 특정 아직 특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더 스커트가 안되니까 이 자리에 뭐도 안된다 it도 안되고 댐도 안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a squat죠 could you recommend a squat 그 다음에 can you는 지난 사이에 부탁할 때 쓰는거라 했죠 그래서 could you나 would you가 polite 한 표현이다 봉솔한 표현이다 politely 하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써야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선호 묻고 있고 선호 답하고 있고요 파란색과 pink are my favorite color 그래서 여기에 blue and pink가 만길어봤자 뭐고 day니까 여기에 r 오는거 당연하고 여기 colors 와야되는거 이 세가지 문장의 규칙을 보고 모의 뭐라 부른다 수의 일치 됐습니까 수의 일치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컬러 오면 안된다 만약에 blue 만약 파란색만 좋아한다 했으면 blue is my favorite color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수의 일치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then은 당연히 그때도 아니고 그런다움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고요 그 다음에 짧게는 if so인데 길게 하면 if blue and pink are your favorite colors if blue and pink are your favorite color 만약 파란색과 핑크색이 분홍색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라면 이 파란색 치마 어때요 됐습니까 또는 뭐 if you like blue and pink 이렇게 되겠죠 if you like blue and pink how about this blue skirt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는 스커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넣는다면 이 파란색 치마 사는건 어때요 그니까 여기에 buy를 알맞은 문법적 형태는 buying 하면 되겠죠 또는 getting taking 이런거 넣을 수 있겠죠 how about taking how about buying how about getting this blue one 자 드디어 뭔가 하나 추천했죠 그쵸 특정 됐습니까 아무거나 하나입니까 이제 특정 되었죠 그러니까 a skirt야 the skirt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it로 바뀌었죠 이제 the skirt is on sale now 뭐 이 자리에 얘는 인칭 대명사니까 아무 뜻없는 it이 아니니까 this 또는 that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is is on sale now this skirt is on sale now this skirt is on sale now it is on sale now 자 on sale은 어떤 할인하는 이겼습니다 for sale은 판매용인 이란 뜻인데 여기가 장소가 옷가게인데 당연히 not for sale 있겠어 for sale 있겠어 그렇죠 for sale만 갖다 놓은거지 어 이거는 이거는 파는건 아닌데요 이러진 않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전시사 4가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잘됐군요 고맙습니다 사겠습니다 I'll buy it I'll take it I'll get i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는 clothing shop이죠 clothing shop 옷가게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customer 이 사람은 clerk dark 그렇습니까 직원이고 고객의 관계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이 막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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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둘러보고 있으면 남자가 뭐라고 먼저 말을 걸 수도 있겠죠 뭐라고 말을 걸 수도 있었죠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또는 Do you need any help 할 수도 있었겠죠 How can I help you 할 수도 있었겠죠 What can I do for you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습니까 직원이 먼저 말을 안 걸고 손님이 먼저 실례합니다 저는 치마를 찾고 있는데요 추천 이거야 주요 표현 추천 부탁하고 있습니다 치마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랬더니 자 이걸 추천합니다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은거죠 그렇죠 이게 판매 잘하는 사람이죠 그냥 다짜 못짜 이거 어때요 이런거보다는 일단 색깔을 묻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 좀 전문적이거나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직원이죠 What color do you like 무슨 색깔 좋아해요 파란색하고 핑크색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그러시다면 이 파란색 어떻습니까 게다가 할인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때 이 직원이 그렇죠 막 좋아하는 색깔에 맞춰주기도 하고 게다가 어떤 것까지 권해주고 있다 할인해주고 있는 것까지 권해주니까 막 사고 싶겠어 사기 싫겠어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데 그렇죠 좋아하는 색에다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고 싶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사겠다고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일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일 잘하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더라 워먼이었죠 그렇죠 클러크였어 커스터머였어 커스터머가 먼저 실례합니다 저는 치마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공손하게 요청하죠 추천해 달라고 그렇죠 그것을 추천해 달라고 안 했어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짠 저는 두리번 중입니다 for a skirt 됐습니까 그래서 공손하게 could you recommend one a skirt the skirt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입어보세요 가 아니고 뭐 물어보기 선호 물어보는데 선호하는 뭐 물어봤다 색깔 그래서 무슨 색깔을 당신은 좋아합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무슨 색깔을 what color do you like 했더니 뭐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죠 파란색하고 무슨색이었더라 분홍색 앞만 길어봐서 데이죠 저 끝에 뭐하나 붙어있어야죠 그래서 파란색과 분홍색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blue and pink are my favorite colors 데이 이즈냐 이놈식이야 됐습니까 알죠 알죠 네 그랬더니 대답은 그러시다면 이란 말을 짧게 한단으로 붙여놨죠 그래 놓고 그냥 how about it 했어 됐습니까 it을 풀어놓으니까 이 파란색 치마를 써야되는데 치마도 쓰기 싫어갖고 오로 시작하면 그 단어로 대신했죠 이 파란색 치마 어때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장점을 얘기했죠 추가 장점은 뭐까지 하고 있다 할인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then if you like blue and pink how about this 그렇죠 how about this blue one 장점 추가 장점 it's sale now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을 다 읽고 나서 분홍색 치마가 할인 중이었다 개소리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여자가 대화 끝나고 나서 분홍색 바지를 들고 집에 간다 개소리죠 됐습니까 남자는 대화 후에 그렇죠 대화 후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집에 간다 남자가 치마 입는 것도 이상 그러니까 그런거 헷갈리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색깔에 맞춰 주기도 했고 할인 중이라까지 했으니까 기분 좋죠 좋아요 한 다음에 고맙다 한 다음에 추천해서 사겠다 그러죠 고맙습니다 굿 땡큐 I'll 택겟 사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뭐 계획 중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위엄 플래닝 어워드 스츠 데이 잠깐만요 스포츠 데이 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래요? Do you prefer indoor or outdoor activities? 라고 물어봤더니 거리 뭐라 그럴래? 그쵸 역시 인도어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I prefer indoor activities 했어 그랬더니 보이가 그렇다면 축구하는 거 어때? 그럼 이 미친놈이죠 뭐하는 거 어때? 할까 농구하는 거 어때? 탁구하는 거 어때? 그런 거 하겠죠? 그렇다면 How about playing? 발리버리고 괜찮죠 배구하는 거 어때? 배구도 인도어 아웃도어에서 하기도 했는데 우리 선생님 때는 없어서 강당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웃도어에서 배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요새 다 실내 스포츠 실내 경기장 다 있잖아 학교에 부럽다 그랬습니까? 학교에서 배드민턴 배우면 맨날 공 따라다니기 바빴는데 공이 아니죠 정확하게 셔틀 콕 따라다니기 바빴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수동태라는 얘기고 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복습해 보자 자 수동태는 시작은 쉬워 근데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쉬운 것부터 해볼까? 에브리원 러브야 에브리원 러브즈야? 에브리원 러브즈야? 그쵸 단수 추겨봐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이 밑에다가 그쵸 어떤 단어를 타이핑하기 시작할까? 문법 수동태 하겠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작은 이거를 시작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써야 돼 이제 뭘 써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살짝 봐야 되냐면 얘 눈치 보고 특히 이 속에 뭐가 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죠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으니까 더즈가 들어 있죠 뭐 체크한 겁니까 내가 지금 시제 체크한 거잖아 그쵸? 그럼 다시 여기 다 쳐다봤으니까 내려와서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 이걸 쓰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시 쓸 차례 비 동사 뒤에 어떤 시 쓰면 어떻다 되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의미를 가진 말을 넣어야 되냐 사랑받는 이란 뜻의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사랑받는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누구가 하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전시사 by everyone 이게 수동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려워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자 자 얘를 이렇게 하고 싶어 그쵸? 그럼 일단 여기 여러분들 투시력이 있잖아 꽤 참으로 꽤 뚫어보는 능력이 있잖아 그쵸? 그럼 어디 속에 들어있는 뭐를 찾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더드를 찾아냈죠 그쵸? 여기 맞춰주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니? 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은 수동태니까 일단 얘 써놔 그쵸? 그런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해 얘 쳐다봤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이거 썼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저 끝에 뭐 할 예정이니까 이거 할거라며 그쵸? 그러면 얘를 묻는 느낌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소? 그쵸? is she loved by everyon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b 동사가 들어있어 b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she is happy를 묻는 말 못 만드는 사람 아니잖아 is she happy하면 돼 그쵸? 그 다음에 she is happy에다가 not을 못 집어넣습니까? 얼마든지 집어넣쳐 she is happy에다가 not 집어넣으면 she isn't happy인데 그쵸? 그럼 이번에 뭐하겠다 이번에 해볼거는 컨트롤 c 컨트롤 무야 할까? 컨트롤 c 조물다 조물다 거릴거야 여기 다시 마침표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다시다 이 속에다가 동사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이제 얘가 진상짓을 했나봐 여자애가 그쵸? 여자애가 진상짓을 하면 이제 이 문장에 뭘 넣고 싶어지게 돼? not을 집어넣고 싶어지게 되겠지? 그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everyone doesn't love her 되겠지? 그쵸? 그러면 she로 시작하면 she isn't loved 하면 되겠지 뭐 됐습니까? 이게 수성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법적인 얘기 좀 더 해볼까? 우리가 이 수성태라는 거 배우기 전에 기본 베이스 지식으로 필요한 게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냐면 다른 문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 그 문법의 제목은 이거였어 됐습니까? 이거 하면 이제 내가 어떤 수업하다가 야 나 이 문장에 갑자기 넘버링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 문법이죠 그쵸? 뭐? 이 문장에 1 2 3 4 5 중에 하나 해보자 이게 이 문법이죠 그쵸? 문장 형식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성태 설명하다가 갑자기 문장의 형식을 왜 얘기하는 걸까? 자 수성태로 다시 얘기해 볼까? 수성태는 반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능동태죠 능동태는 말 그대로 누가 뭐뭐 한다 됐습니까? 이 표현을 하는 게 능동태입니다 근데 수성태는 누가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뭐뭐 되어진다 누가 뭐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수동태죠 그런데 자 갑자기 수동태 설명하면서 문장의 형식을 왜 얘기합니까? 김규진군 선생님이 수동태 얘기하다가 갑자기 문장의 형식을 왜 얘기하는 거지? 자 수동태라는 건 문법적 설명해 보면 능동태에서 무슨 문동태의 무슨 어가 뭐로 바뀌는 문법이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의 무슨 어였던 녀석이 목적어였던 녀석을 뭐로 변화시키는 거다? 자 이렇게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한 거고 뜻으로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한다 무엇무엇을 이렇게 얘기해 내가 뭐 쿠키를 만든다 했는데 누구 입장에서 갑자기 문장을 얘기한다? 쿠키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됐습니까? 뭐 그런 표현을 보고 수동태라고 한다 그러면 능동태라는 문법이 아니 참 수동태라는 문법이 능동태의 목적어 주어가 될라 그러면 능동태에서 최소한 몇 형식이라야지 수동태라는 걸 변환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3형식이라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래머타파 자네 쉬고 있고 너 열심히 할 때 뭐 3형식 수동태 했고요 4형식 할 때 뭐 갑자기 없던 2가 왜 나타나냐 없던 4가 왜 나타나냐 없던 오브가 왜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5형식도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가 되려면 수동태가 되려면 그러니까 학교선생님이 획가닥 했나봐 그렇죠 학교선생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보고 The sun rises in the east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맨날 하는 게 문장을 분석할 때 누가 다 찾잖아 누가 다 The sun rises 했어 그런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입니까 Where 가 보이죠 태양이 동쪽에 뜬대요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1형식 1형식 됐습니까 자 2형식은 얘들 얘들이 2형식이라 하면 안 돼 얘들만 2형식이야 얘는 1형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1형식이야 됐습니까 얘는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 했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시 거시 다 될 때 명사 보호라 했어 그리고 보호가 있는 문장 2형식이라 했죠 됐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수동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냐 The East The East The East Is Reason 막 이 지랄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1형식인데 뭔 수동태야 됐습니까 이거 수동태로 하라 이거 막 The Room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1형식이야 이거 뭐 이 형식 하려니까 아니 수동태로 하니까 해피 이런 걸로 시작해 어 티처 이런 걸로 시작해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라고 전부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문법적 설명은 목적 능동태의 목적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능동태 누가 무엇 무엇을 뭐뭐 해준다 이런 표현인데 무엇 무엇이 되어진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하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네 최소한 됐습니까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동사 수동태 안 되는데 이거 다음 중 이상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할 때 제일 선생님 중학교 시험쳤던 거 되돌아보면 제일 많이 등장했던 게 이거였어 그래서 Something was happened last night by him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 무슨 일이 발생했다 어젯밤에 그 남자에 의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린 문장이야 왜 틀린 문장일까 해픈은 해픈은 이따구로 쓰는 문장이 꽤 아니야 해픈의 뜻이 해픈의 뜻은 발생시키다가 아니었던 거야 해픈의 뜻은 뭐야 발생하다 발생하다 그러면 뭔 일이 해픈을 하겠냐 해픈을 당하겠냐 해픈을 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뭐가 안되냐 이게 안되는거야 뭔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라고 딱 좋게 생겼어 그 남자에 의해서 어젯밤에 무슨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는 뭘 넣어야 되냐 하면 이걸 넣어야 돼 커즈의 뜻이 뭐야 커즈의 뜻이 발생시키다 어떤 일이 생기도록 만든다란 뜻이야 그럼 뭔일이 커즈를 한거야 커즈를 당한거야 커즈를 당했단 말이야 커즈의 뜻이 발생을 시킨다대 그럼 뭔일은 발생되어 졌겠지 그러니까 이건 된단 말입니다 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터널트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얘가 정상은 아니냐고 얘기했어 헐트의 뜻이 아파하다 라는 뜻도 있고 I hurt 나 아파 그렇습니까 하지만 헐트의 뜻이 아프게 만들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 근데 얘가 정상은 아니야 해픈이 정상이란 말이야 해픈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수동태에서 조신 여러분도 수동태를 한번 초벌구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머릿속에 좀 어려운 것들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설명이 뭐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해픈의 뜻은 발생하다 야 그러면 something happened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D도 집어넣어서 과거에 발생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이거 형식을 따지면 삼형식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원칙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만 가지고는 어떤 표현이 가능해진다 될 것 같아 근데 이 표현은 어색해서 안 씁니다 책이 소유되어진다 나에 의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안 씁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확대시켜 볼까요 자 뭘 갖고 있다라는 표현이 소유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어색해서 안 된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혹시 이 단어 압니까 resemble 담따란 뜻이에요 자 담따란 뜻을 한번 우리가 궁금했는데 담따? 담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두 살짜리 말 한참 배우는 동생이나 조카가 일단 치자 그렇죠 그쵸? 언니 언니 형 형 어머 닮는 게 뭐야? 그쵸 그럼 걔들한테 뭐라고 설명할래? 닮는 거는 누구누구랑 비슷한 외모를 뒤에 말 완성시켜줘 닮는다는 말은 누구누구랑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럼 내가 뭐 나는 아빠 닮았다 치자 그쵸? 그럼 분명히 I resemble my dad를 하겠지 근데 아 이거 누가 주어동사고 이거 목적어구나 그럼 삼형식이구나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합니다 아 현재 시절에 안 쓴다고 이런 거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됐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닮는다는 얘기 닮는다는 얘기는 누구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의 아빠가 닮아 짐을 당한다 나이에 의해서 이런 표현도 어색해서 안 쓴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방법은 뭐?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얘기했어 첫 번째 대표적으로 happen 자 happen 했듯이 분명히 발생하다라 그랬어 그러면 주어는 항상 사람이 아니겠지 사람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뭐 생명, 자연 발생 소리입니까? 뭔 일이 생기는 거야? something happened 뭔가 나쁜 일이 생겼어 해볼까? something에다가 bad를 붙이고 싶다래? bad something이야? something bad야? something bad happened 이렇게 쓰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happen은 일형식 동사니까 발생하다 라는 말 뒤에 붙이기만한 건 무엇, 무엇을 못 붙여 그렇죠? 발생하다라는 말 뒤에 붙이기만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밖에 못 붙여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생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왜? 부주의로 언제, 어젯밤에 어디서, 뭐 무슨 무슨 마트에서 이 정도를 붙일 수 있는 거지 what에 대한 대답은 붙일 수가 없어 거기는 됐습니까? 자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먼저 여기 먼저 쭉 볼까요? 설명 먼저 보겠습니다 설명 의미의 형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동작을 영향을 받는 대상을 능동태의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불렀죠 능동태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대 자 영어 문장의 특징은 강조하고 싶은 걸 자꾸 어디다 갖다놔 문장의 앞부분에 갖다놓죠 she is very beautiful 이었는데 very beautiful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꿨더라? how beautiful she is 이렇게 무슨 문 만드는 거 배운 적 있죠? 감탄문 만드는 거 배운 적 있죠? she is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을 강조하고 싶대 how beautiful she is 그쵸? 이런 식으로 자꾸 앞에 갖다놔 강조하고 싶으니까 목적어를 뒤에다 놔두니까 강조가 안되네 느낌이 안나네 앞에 갖다놔야되 그럼 주어자로 갖다놔야되겠네 그때 쓰는 게 바로 수동태다 그래서 우리말에 모든 사람들의 의하여 그녀가 사랑받는다 she is loved by everyone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수동태 she is loved 이렇게 되는 거 by everyone 행위자가 자 이거는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인 경우에 by people 인 경우에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영어가 사용되죠? Where? 영국에서 그쵸? By English dogs겠어 By English fish겠어 By English people겠어 당연히 영국인들에 의해서 영어가 사용되겠지 뭐 영국에서 하는 개들이 하겠냐? By people이 필요가 없단 얘기죠 굳이 말할 정보의 가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By people 생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위자가 뭐인 경우? By summon인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 누가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모르는데 상대방한테 By summon이란 말을 얘기한다고 해서 정보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 자 English is spoken 한 다음에 이게 가장 뼈대가 되는 주어동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다? Where? 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생략된 말은 누구겠다? By someone입니까? By people입니까? By people이죠 사람들이 쓰지 요거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얘만 쳐다보고 위에 거 쳐다보고 밑에 것도 할 수 있어야 거꾸로 밑에 거 쳐다보고 위로 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 알겠지만 좀 이따가 요 옆에다가 여기에다 not을 집어넣은 것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물음표 있는 버전도 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she drew this picture 됐습니까? 주어동사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왔고요 she is this picture 아니니까 이 형식은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여기 요 속에 did 들어있는 거 딱 보이니까 it was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드로우의 삼단변신을 알아야 되겠죠 드로우드루 드론 그 다음에 행위자 by her 하고 있죠 그럼 여기다 not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not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일단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this picture wasn't drawn by her 가 되죠 이 그림은 그녀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가 안 그렸다 하면 될 테니까 여기에 첫 번째 칸에 그녀는 그쵸 그쵸 didn't draw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살포시 this picture 하면 되겠죠 귀찮으면 it's she she didn't draw it didn't didn't 다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she didn't draw it this picture wasn't drawn by her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 앱 버전도 해볼까요? 다시 여기 이 속에 이제 did 꺼내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니까 그녀가 그렸었니 하고 싶으면 did she 하고 동사원형 다시 들어 this picture가 이걸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태고 무슨 문이다 능동태고 의문문인거죠 did she draw this picture 를 요 버전으로 바꾸면 this picture를 썼다가 아 이거 안방기일어봤자 it인데 여기다가 was 쓰면 아무래도 묻는 느낌 안드는데 it was를 뭐로 바꿔야지 무릎에 붙이겠다 was it 해야 되겠다 was it drawn 하면 되겠죠 was it drawn by her was it drawn by her was this picture drawn by her 이 그림이 그녀여서 그려졌나요 몇 가지 파우윙 됩니까? 다 배웠던 거고 복습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걸 뭐 능동태의 주어를 목적으로 바꾸는 건 왜 그러지? 강조하려고 그녀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보다는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입장받긴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떤 행용사를 동서 만드는 방법은 어떤 시 앞에 b 동서 쓰면 되니까 b p p p 하면 뭐 뭐 한다가 아니고 뭐 뭐 되어진다 다짜 붙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동서의 시제는 이속에 디드가 들어있었는지 됐습니까? 뭐 더즈가 들어있었는지 두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동서의 시제는 능동태의 시제를 따른다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시제도 배우지 않았나? 이런 시제도 배웠잖아 I have seen the picture before 나는 전에 그 그림 본 적 있어 배웠잖아 그쵸? 참고로 봐두세요 얘는 지금 다루진 않지만 하지만 알아야 돼요 나는 그 그림 전에 보내 본 적이 있대죠 그럼 이제 문장은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누구 입장에서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 그림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그림이 목격되어진 적 있다 나에 의해서 전해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더 picture 하면 되겠죠 시작은 그쵸? 그런 다음에 일단은 picture가 see를 합니까? see를 당합니까? 그림이 봐요? 장아죠? 그럼 여기 어딘가는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게 들어있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무슨 시제도 해야 되니까 현재 완료 시제도 해야 되는데 여기 앞만 길어봤자 뭐가 보입니까? the picture 앞만 길어봤자 뭐가 보입니까? 잇이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살포시 뭘 갖다 놓으면 되느냐? 해수가 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보이다가 이거죠 그쵸? 보이다의 기본 형태는 bsin이죠 보다가 c인데 그걸 당하면 bsin b 플러스 d 피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 수동태가 마다 들어가고 있어 근데 얘가 현재 완료 시제를 하려고 그러면 has 플러스 뭘 써야지 현재 완료 시제죠 has 플러스 has 플러스 have 플러스 pp를 써야지 수동태가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the picture has been seen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겠죠 됐습니까? 이것도 곧 또 하겠죠 만나겠죠 됐습니까? 미리 봐두세요 남아있는 거 뭐 the picture has been seen 그 다음에 뭐 before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 형태이고요 곧 배우게 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안 배운 거 하나도 없어 이걸 현재 have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는 자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자신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하느냐 요런 식으로 동사가 구성되어 있죠 이 부분은 have 플러스 pp나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니까 얘는 지금 요 앞부분은 자신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다 현재 완료임을 밝히고 있고 이 부분은 b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임을 밝히고 있어 수동태임을 밝히고 있죠 됐습니까 요런 식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만들어진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도록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험은 단순 현재 단순 과거 그 다음에 윈이 들어가 있는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요 정도까지 다룰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제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b 동사의 현재 mpp rpp is pp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이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d d 아이돌 그룹 by many girls 똑같은 말을 many girls 로 표현하면 many girls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many girls love d 아이돌 그룹이 등동태인 거죠 many girls love the 아이돌 그룹 됐습니까 they love the 아이돌 그룹을 수동태로 바꾼 게 the 아이돌 그룹 is loved by many girls 가 된 거다 추억에 갑자기 젖으셨습니까 옛날 생각나십니까 과거지제는 b 동사 수동태로 b 동사를 쓰니까 was were was pp were pp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그쵸 언제 last night 보이니까 last night 일어난 건 당연히 과거니까 내 지갑이 과거에 도난당했었다 my my wallet was stolen last night buy 그렇죠 summon이라서 안 쓴 거죠 이거 누가 엄청 왔는지 모른 거야 지금 buy summon 왜 했는지 알죠 그쵸 그러면 summon이 steal을 한 거야 steal을 당한 거야 steal을 했는데 그 속에다가 do를 넣어야 돼 does를 넣어야 돼 did를 넣어야 돼 워즈 보이죠 그쵸 steal 속에 did를 넣으면 someone stole my wallet 그 다음에 well에 대한 대답 last night 하면 되겠죠 someone stole my wallet last night 누군가가 훔쳐갔어 뭘 훔쳐갔는데 내 지갑을 언제 어젯밤에 이걸 소송태로 바꾼 게 my wallet 어 예전에 did 들어있네 my wallet was stolen when last night 행위자 by someone 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할 필요 없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be pp를 쓰면 미래시제가 되겠죠 만들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건설 되어질 것이다 will be built 요리 되어질 것이다 will be cooked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새 영화가 감독 되어질 것이다 스피버그에 의해서 보이죠 그래서 그 새 영화가 감독 되어질 것이다 더 뉴무비 will be directed by 스피버그를 스피버그로 시작할 수 있죠 스피버그 will direct the 뉴무비 그렇죠 스피버그 will direct the 뉴무비 the 뉴무비 will be directed by 스피버그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 걸 만족시키려면 will be pp를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새 영화는 누구에 의해서 감독 되어질 것이냐 가 되겠죠 그러면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얘가 일단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의무사가 돼서 영어의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죠 6가지 질문 중에 여기다 쓸게요 who 하고 얘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it will 뭐로 만들면 되니까 will it 하면 되니까 when when will the 뉴무비 be directed by 하면 되겠죠 when will it be directed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암만 길어봤자 라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간단하게 보입니다 when 아 미안 when이란다 who will it be directed 해놓고 하나 빼먹었네 by who will it be directed by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감독되어질 거니 됐습니까 when will the 뉴무 will be directed by when will it be directed by 자꾸 when이라네 who 선생님의 배터리는 9시까지 인가봐 헛소리 하기 시작 자꾸 왜 되네 자 그 다음에 not 넣는 겁니다 wasn't isn't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올리브에 의해서 올리비아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뭔데 this letter was not written by 올리비아를 올리비아를 시작으로 하면 올리비아 그렇죠 올리비아 didn't write this letter this letter wasn't written by 올리비아 올리비아 didn't write 올리비아가 안 썼어요 이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올리비아 didn't write this letter wasn't written by 올리비아 오케이 그 다음에 was it made가 보이고 it wasn't made 그거 만들어졌냐 그래서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나요 라는 표현은 뭔데 스위치 랜드 by people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오케이 by 더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형용사 피플 된다 하지 않았나요 스위치 랜드의 형용사 형은 스위스였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를 코리아처럼 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했습니다 was this watch made in 스위치 랜드 by the 스위스 스위스 사람들이 해서 이 시계가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바이더 스위스 한 이유는 아시죠 was this watch made in 스위치 랜드 by the 스위스 스위스 사람들이 해서 스위스에서 이 시계가 만들었나요 를 등록대로 바꾸면 자 데이 인데 그들이 만들었었다 먼저 생각하면 데이 메이드죠 근데 그거를 물어야 되니까 디드 데이 메이크가 되겠죠 데이를 원래대로 넣으면 뭐가 되겠다 디드 더 스위스 메이크 하면 되겠죠 디드 데이 메이크 디스 워치 인 스위치 랜드 디드 데이 메이크 디스 워치 인 스위치 랜드 디드 스위스 메이크 디드 데이 메이크 동사원형으로 가야죠 디스 워치 인 스위치 랜드 를 수동태로 바꾼게 워즈 디스 워치 메이드 가 된거죠 디드 더 스위스 메이크 디스 워치 인 스위치 랜드 디드 데이 메이크 디스 워치 인 스위치 랜드 워즈 디스 워즈 디스 워치 메이드 인 스위치 랜드 워즈 인 메이드 그게 만들어졌어 간단하게 어리숙이 익히면 워즈 메이드 가 된거죠 워즈 메이드 그거 만들어졌던거니 의문서가 있으면 웰 의문서가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2018 월드컵이 2018 년도에 어디에서 열렸나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라는 동사를 알아야 돼요 어떤 행사를 개최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홀드입니다 홀드 파티 헤드 파티 트로 파티 홀드 하면 여러분들이 붙잡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열다 라는 뜻이 있어 홀드의 삼단변신이 홀드 헬드 헬드 니까 워 워즈 헬드 하고 있는 거죠 워 워즈 헬드 워즈 월드컵이 어디에서 홀드 당해졌나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 인 2018 월드컵 어디에서 개최된 거야 라고 묻고 싶다면 월드컵 월드컵 헬드 인 2018 월드컵 월드컵 거품 월드컵 하여튼 브라질 이었다 치자 그래서 앞 만기러 봤자 aro it was held in brazil.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t was held in brazil. in 2018.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되게 뭐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appear의 뜻이 뭐에요? 나타나다야. 그쵸? 그럼 무엇무엇이 나타난다야. 무엇무엇을 나타난다야. 그렇죠. 무엇무엇이 나타난다 라는 말 한 다음에 뒤에 붙일 만한 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괴물이 나타났어. the monster appeared.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없지. 그 뒤에 무엇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일형식 동사란 말입니다. 일형식 동사. 나타났라 그러면 누군가가 얘 반대되는 뜻 볼까요? 얘 반대되는 뜻이 뭐냐 하면 나타났라 그러면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얘 반대되는 뜻은 뭐다? show란 말이야. 그러면 show는 수동태가 된단 말이야. I show the picture. the picture is shown by me. 된단 말이야. 그 다음 happen. 그 뜻이 발생시키다야 발생하다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했는데 밖에 없단 말이야. 일형식 동사란 말이야. 반대되는 뜻은 발생시키다겠지. 발생시키다가 뭐라고 그랬더라? cause cause.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그러니까 cause는 무슨 일을 발생시키다이기 때문에 cause는 수동태가 된단 말이야. 무엇 무엇을 발생시킨다. 지진을 발생시킨다. 된단 말이야. 지진이 발생했어요. the earthquake happened. 근데 그 지진이 무엇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안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the earthquake was caused by the volcanic activity. 화산활동 때문에. 그때는 수동태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룩이 왜 수동태가 안 될까? 룩이 왜 수동태가 안 될까? 룩으로 할 수 있는 거. 너 행복해 보인다는 you look happy죠. 그쵸? you look happy는 몇 형식이더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빨리 뭐하면 되냐? you look happy하고 요만큼 뜻 차이 나는 게 뭐라고요? you are happy라고. 그러니까 이거 몇 형식이겠다? 이 형식이겠죠. 그러니까 삼형식부터 수동태라며. 그쵸? look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한 거 같은데 지금 look이 어때 보인다 할 때는 이 형식을 못 벗어나. 근데 look at me. you should look at me는 수동태가 돼. 그러니까 look이 무슨 뜻일 때에 대한 얘기냐? look 뒤에 무슨 씨가 와서, look 뒤에 어떤 씨가 와서 어때 보인다 할 때 수동태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하죠. 여기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주거 자리에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목적을 가지지 않는 동사니까 지금 문법적으로 1형식과 2형식 동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have 얘기했죠. 그쵸? 가지는 건 자연스럽단 말이야. 근데 가져짐 당한다 라는 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나 봐요. resemble 얘기했죠. 담다. 담는 건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얘 안에 얘가 들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become의 뜻은, become은 여기 있을 놈이 아니고 여기 있어야 돼. 이 책 왜 이래. become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become은 appear, happen, look, 어떤 씨, become. 얘들이 똑같은 이유로 수동태가 안 됩니다. become 가지고 아무 문장이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i, she 하지 뭐. she became a doctor. 그녀가 의사가 됐대죠. 그럼 이거 몇 형식인지 물어보면 she became a doctor하고 요만큼 뜻 차이 나는 게 뭐다? she was a doctor야. 또 몇 형식? 이 형식이란 말이야. 이 형식 동사도 얘를 가지고 무슨 수동태를 만들어. 이거 가지고 a doctor was become by she. 이 뒤로를 하지 말란 말이야. 의사가 되어졌다. 뭔 소리야. 이 형식이 이 형식. 그러니까 문장에 1, 2, 3, 4, 5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도. 애초에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picture is appeared in the book이 아니고 the picture is shown in the book은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맞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지우고 is shown 하든지 아니면 시제가 현재네 그러면 appears는 된단 말이죠. 왜 이게 되냐. appear의 뜻은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뜻이야. 내 사진이 그 책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ok. 수동태는 다룰 내용이 좀 많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육과문법은 하나는 묵직한 거 하나. 그 다음에 2번 보이시죠? 2번은 경상도 사투리로 어때요? 헥값하죠 헥값해. 가볍죠. 이거 옛날에 이미 다뤘고 뭘 하면서 정리했었냐. 뭐주의? 어순주의라고 했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어순을 주의해야 되는지 something, someone. 뭐 얘만 있는 게 아닙니다. anything, anyone. nothing, no one.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얘기했었고요. 이 녀석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0분 더 보강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